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%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오늘 제5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 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%에서 30%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류세 인하율을 30%로 확대하면 휘발유의 리터당 세금은 현행 인하율 20% 대비 82원 더 줄어들게 됩니다.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%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유류세인 기능이 발생한다면 다시 9월 아ushi 3600원 더 줄어들게 됩니다. gorgeous you have a have k b you